개당주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조립법은 없고요. 문헌상에만 나와있는데요. 다산시문집, 담원섭 두곳에 나와있습니다. 정의학용 19세기고요. 우원문입니다. 번영문입니다. 고기 끓임죽에 개당주를 가지고서 처하노니, 오늘날 장군의 축소안에, 퀵퀵 소리 70일을 계속해서 토하다가, 선방 한번 마셔보고 신의해준 줄 알았네. 장군의 처방 구상문장 저술 다름없어, 신음하며 초고에서 바꾼 뒤에 내놓는데, 서구인은 거침없이 붓대를 누리 누나, 병의 안이 나오니, 그 무슨 소용이리. 그대의 양생법이 본 뒤 남다른 줄 알겠거니, 푸른 눈, 붉은 뼘에 광채가 해맑아라. 부구마따라 일찍이 연경에 갔을 적에, 행정 속의 비결을 가져오지 않았는지, 여긴 개당주에 대한 내용이 나와있구요. 담원서 홍대용 18세기 원문입니다. 번영문입니다. 내가 동방에는 쌀이 많이 나옴으로, 산도 또한 아름답지요. 홍로 등 여러 종류가 다 그 눈치인이 있는데, 개당주라는 것은 매우 독하며, 즐겨 마시면 사람을 상하는 일이 많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나와있습니다. 개명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주 연문장 전상고 이규경 19세기구요. 개명주 변증설 원문입니다. 번영문입니다. 개명주에 대해 과갈에 이르기를 해서, 상세하게 나와있구요. 주축사, 살구시, 곽향, 오수요과 단기로 대체해도 된다. 여기에는 어떤 사람들은 구토하고 싶다고 한다. 다양하게 내용이 나와있구요. 조리법, 방법 1, 방법 2 이렇게 나와있는데요. 방법 1에는 3단계, 방법 2에는 4단계로 되어 있구요. 팁으로는 겨울에는 5일, 봄, 가을에는 3일, 여름에는 2일이면 좋은 수리된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넓은 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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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속이 필요하구요. 재민요술, 가사여, 1500년대, 학애명주, 작학애명주, 이렇게 나와있구요. 원문입니다. 번영문입니다. 자주 두대를 끓여 이렇게 나와있구요. 오늘 만든 소리, 내일 아침 닭이 무렵이면 익는다. 조리법, 차조 두대로 된 죽을 만든다. 누룩 두근을 봐, 죽에 넣고, 골고루 섞는다. 위에 누룩 섞은 죽을, 물 5마리 담그고, 항아리구에 밀봉한다. 다음 날, 태벽 아침, 무렵에 익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벽 아침이기 때문에, 개명수주 이렇게 해석이 되겠네요. 개심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원심중지포 양지 서유부 19세기초 원문입니다. 번영문입니다. 또 다른 방법, 냉기협심증, 가슴통증, 기가 막혀 답답한 것을 치료한다. 청주 여섯홉을 뜨겁게 데워, 개심가루 한 양을 넣고, 골고루 섞는다. 자주 복용한다. 하루에 두 번 복용하면 효과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구요. 조리법, 청주 여섯홉을 뜨겁게 데워, 개심가루 한 양을 넣고, 골고루 섞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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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p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무 2,3국집 임원신룩지 두곳에 나와있구요 이규보 13세기 개주 라고도 합니다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멍해를 풀고 고원에 들어가니 마른 입술을 죽일 거 있길 엮구려 시인의 엮이는 가을산처럼 속고 낙은의 하늘 헐러기는 깃발처럼 흔들리네 우리 대사를 예전에 알지 못하였는데 기쁘게 맞이하여 주느나 푸른빛 개피주 있죠 푸른빛을 내는 개피주인가 봅니다 그래서 잔질하여 환기롭고 가을 배의 붉은 빛은 깎여서 사라지네 이미 영첩을 줄인 것을 치료하고 다시 상여의 소갈증을 위로하였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임원신룩지 서유구 1835년경 개피와 설탕을 넣고 빚은 술 만드는 방법 관서개 당주방어 이렇게 나와있구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빚는 방법과 다리는 방법은 위의 소주 내리는 방법과 같다 1은 고사 12집 1 술맛이 달고 색이 연지와 같은 술 임원신룩지 이렇게 나와있구요 상세하게 나와있습니다 역시 정지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립법 1 술항아리마다 단향 10여근을 태워 연기를 쏘인다 2 항아리에 술을 담고 밀랍으로 보안다 3 땅에 2-3년 묻어 소주 기운이 밖으로 새지 못하게 묻어둔다 이렇게 되어있구요 술항아리도 필요한데요 번역문에 원문과 번역문에는 여기까지만 나와있고 보면은 이전에 어떤 사람이 이술을 가지고 배에 올랐는데 3-4잔을 마시면 바로 취하였기에 가치가 몇 배로 올랐다 음식의 체기가 있는 사람이 한두 잔 마시면 바로 낫게 되며 또한 살충 작용도 한다 이런 기능도 있습니다 또 식물 본초에 이르기를 섬라주는 소주를 두번 구는데 진기하고 특이한 향신료 약질을 넣는다 이런 내용도 있구요 고라니 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원 16주 서유구 1835년경 두가지 문안이 나와있는데요 임원 16주하고 임원 16주 보양지 두곳에 같은 저자가 작성하였습니다 고라니 뼈술 미골 주 이렇게 되어있구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미골 고라니 뼈 이렇게 나와있구요 그래서 의모와 심장의 약한 것을 최여하고 그랬던 것을 보건하면 사람으로 하여 희곡 살찌게 한다 이자가 되어 있습니다 1-3 고라니 뼈를 삶아 죽는다 2-3 고라니 뼈 즐거운 으로 쌀을 이용하여 일반적인 방법을 줄여 뵌는다 이렇게 되어 있구요 희망심주의 보양지의 기록은 원문입니다 번양문입니다 조리법 1. 호라니의 뼈를 삽는다 2. 집과 같이 누룩과 쌀밥을 넣고 술을 빚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